PS 토픽 듣기 21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선반 위에 올려놔 22번 동티모르 다시 들으십시오 동티모르 23번 얼마 동안 병가를 내실 예정이에요? 5일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동안 병가를 내실 예정이에요? 5일이면 될 것 같아요 24번 24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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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입니다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5번 6번 5번 27일입니다 27일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6명입니다 2번 7명입니다 3번 8명입니다 4번 9명입니다 8명입니다 8명 мин 6명입니다 6명입니다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29번, 아파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30번, 휴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1번, 날마다 몇 시부터 일해요? 1번, 날마다 운동을 해요. 2번, 내일 친구를 만나요. 3번, 오전 아홉시부터 일해요. 4번, 오후 늦게 집에 가요. 32번, 이 버스는 어디로 가요? 1번, 서울역 쪽으로 가요. 2번, 다음 역에 내리세요. 3번, 길을 건너서 타세요. 4번, 370번 버스를 타세요. 33번,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1번, 일주일은 7일이에요. 2번, 일주일에 6일 일해요. 3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4번, 아침 9시부터 일해요. 34번,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 입니까? 1번, 3박 4일입니다. 2번,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3번, 방학 동안 여행을 할 거예요. 4번, 이번에는 저도 출장을 갑니다. 35번, 일주일에 며칠 일해요. 35번,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 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36번, 어제 겨울에 입을 긴 코트를 샀어요. 모자도 샀어요? 아니요. 모자는 예쁜 게 없어서 안 샀어요. 37번, 어제 겨울에 입니까? 37번, 어제 겨울에 입니까? 37번 이번 토요일에 서울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에 만나요. 38번 손님, 이 구두는 어떠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39번 여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네, 접수되셨고요. 심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40번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작을 위해서, 이 상태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실 때 수십시오. 현재, 이 상태로 한국에 살고 있는 강력을 도와주시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40번 체류기간 낭불 체류기간 낭불 체류기간 낭불 체류기간 낭불 체류기간 낭불 체류기간 낭불 체류기간 낭불